9월에 가까워지며 무더위에도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최저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열대야가 주춤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30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를 제외하고 전국 곳곳에 수일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3도,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무덥겠고요. 반면에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 27도, 강릉 29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남해동부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돌풍이 몰아치고 강한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제주에는 호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 그 밖의 영남 지역과 강원 영동으로도 최대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30도로 웃도는 무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